항상 주변을 돌아 봅시다 우리 주변 내 주변 살맛나게 하는 게 보살 행위입니다 내 주변 살맛나게 해주는 게 보살 행위 중생 살맛나게 하는 게 홍이 인간이에요 홍이 인간은 다른 어려운 말도 많이 했지만 홍이 인간은 한마디로 널리 인간들 살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살맛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나도 당하기 싫은 거 그 사람들이 당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거 해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걸 딱 뭉뚱그리면 널리 인간들을 살맛나게 해줘라 이게 홍이 인간입니다 살맛나게 해줘라 신바람나게 해줘라 홍이 인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살맛나게 해줘라 아 사는 보람이 있다 라고 느끼게 해줘라 그게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애고적이건 참나적이건 살맛나게 해줘라 그게 홍이 인간입니다 이게 보살도의 극침이다 모든 중생들을 살맛나게 해줘요 더 살맛나려면 더 신바람나려면 또 본성을 더 구현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시켜줘야 됩니다 더 더 심오하게 살맛나게 해줘야 되니까 공부까지 시켜주는 거지 일단 배고프다는 사람 밥을 먹여주고 그쵸 일단 필요한거 해주면서 그 사람 기운나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사는 보람 느끼게 해주고 하는게 홍이 인간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별게 아니에요 나부터 주의를 다 살맛나게 만들자 천하에 이르기까지 이런겁니다 4urt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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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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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-12분 12 아멘